kcr 뉴질랜드 뉴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에 따르면 자신다 하던 총리에 대한 국제적인 매력이 뉴질랜드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의 근거를 둔 저널리스트 피트 맥켄지는 지난 월요일에 발행된 신문에 해외에서 자신다 하던 총리는 스타지만 국내에서는 빛을 잃고 있다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맥켄지는 하던 총리가 해외에서 선도적인 자유주의 빛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면서 뉴질랜드 대중은 그녀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 약속한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켄지는 MIT 기구에서 아던이 진보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자비로운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총리의 정부는 팬덤에게 맞서 단결된 싸움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초당적 지지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것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증가하는 총기폭력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뉴질랜드를 괴롭혀온 문제들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기고했습니다. ANZ의 경제학자들은 최신 NG Property Focus에서 주택가격이 올 한 해 동안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주택건설도 타격을 받아 더 큰 하락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대치의 급격한 상승은 뉴질랜드의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높은 정책금리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관점에서 최선의 조치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 위험이 계속 현실화되면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더 큰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몇 가지 요인이 새 주택건설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자재 및 노동력 부족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추가하면서 상승 잠재력을 제한함에 따라 주거투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겨울 전국의 주택경매장에서는 평균 25%의 낙찰율이 새로운 기준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인터레스트.co.nz은 뉴질랜드 전역의 201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주에 모니터링된 201건의 경매 중 51개의 부동산이 낙찰됐으며 평균 판매율은 25%로 전주의 24%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전체 판매율은 23%였지만 경매활동은 와이타케레와 파파쿠라에서 특히 약했고 와이카토와 베이오브플랜트에서는 경매 판매가 줄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장거리 항공편에서 이코노미 클래식 여행객을 위한 수면용 침대를 제공하는 최초의 항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네스트라는 이름의 이 좌석은 이코노미석의 수면침상 6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준비된 좌석은 2024년에 도착할 예정인 보잉 787-9 드림라이너와 개조된 787-9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뉴욕과 시카고와 같은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층 침대는 4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코노미나 프리미엄 이코노미 티켓 소지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스카이 펜트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항공사는 또한 2명의 승객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리미어 럭스 스위트와 새로운 비즈니스 프리미어 좌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가계와 사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전체 이자 수입이 한 분기에 50억 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회계법인 KPMG가 밝혔습니다. KPMG는 계속 오르는 모기지 금리가 생계비 위기에도 일주하고 있다며 4월 말에 나온 뉴질랜드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1,100억 달러에 가까운 주택대출이 내년 4월 전에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KPMG의 은행금융팀장 존 켄신턴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고정금리로 다시 묶어둘 경우 금리는 5%에서 6%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기별 은행 재정상태 조사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에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며 모든 합친 은행들의 이자 수입이 지난해 3분기 41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조만간 한 분기에 50억 달러 선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상사태 모니터링센터는 소방방제청 NEMA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키어런 맥컬티 의원은 어제 공식적으로 MAR 모니터링 경보 및 보고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이 MAR 센터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보다 신속하게 경보를 제공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국장인 게리 노스는 MAR 센터가 특히 쓰나미 위협이 있는 곳에서 시기적절하고 지리적으로 정확한 경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인의 29%가 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괴롭힘이나 위협적인 행위 그리고 절도 및 사기였으며 전체 범죄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강도를 경험한 가구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반대로 강도 사건 수는 증가했습니다. 법무부의 총책임자는 이는 피해를 입은 가구가 여러 차례 강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성소수자 성인의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범죄를 경험했습니다. 퀴어 성인 2명 중 1명은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양성애자의 61%가 범죄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7원 6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58전입니다. 한국에affural dons. 한국에서 받은 더찮아가 smells. 들어와요. 한국에서 받았을 때 849전.